근데 되게 극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? 신기하다 재밌다 언니가 워낙 신기한 상상을 많이 하는데 I can't imagine wh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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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 오늘 한강에서 불꽃난리 하더라구요 불꽃난리? 논리정도로 규모가 아니었는데 불꽃축제? 여기에서 옥상 올라가서 미쌤님들이랑 보러 왔어요 봤었어요 어떻게 맞지? 진짜 불꽃이던데? 오랜만에 봤어 뭔가 불꽃을 제대로 본 게 진짜 학생 이후로는 학생 이후로 진짜 10대 때는 많이 보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아이돌 활동할 때도 많이 봤는데 그랬어? 진짜 옛날 나를 아는 사람이 계시네? 플래시백 와! 아 나 이거 진짜 오고 봤네 아 이거 진짜 으어어어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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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프 플래시백 울진 않았는데 소리가 진짜 컸어 이거 조금 무서웠어 이거 빼거든 괜찮았어 너무 예뻤어요 저는 약간 그냥 예쁘다 이렇게 본 사람이 아니라서 뭔가 지금 한국에 있는 몇 명이 이 불꽃을 다 같이 보고 있을까 내가 내년에 이 불꽃을 보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예뻤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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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